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시간 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르노 본사에서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공급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고 전체 공급규모는 약 39기가와틋입니다.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수주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입니다.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르노향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. 한편 이번 LFP 배터리 수주는 글로벌 자동차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중국 기업의 주력 제품군을 뚫었다는데 의미가 깊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밝혔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